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봤어요? 제가 피부가 진짜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아마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아직 쌩얼을 보여드리게 해주고 헤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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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인스타 화질이 너무 안좋아 진짜요? 조금 어둡나요? 아이고 안되나 보다 이상하네 잠 왜요? 뾰루지 났어요 몇번 더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뒤에 누구 또 있어요 잠시 후 썬케어에 대한 모든 고민 노래 들을까요? 새로 산 LP 자랑 LP 새로 샀는데 LP 새로 샀는데 마이오스 데이비스 마이오스 마이퍼니 발렌타인인 콘서트 냈고 그리고 이거는 카인드 업 블루 마이오스 데이비스 최고 명반이죠 그리고 이거는 서라본 레코드드드 라이브라고 어 이제 서라본 라이브 앨범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비싸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은 열두 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앨본보다 정규앨범이 비싼 것처럼 이 친구는 더 비싼 가격에 제가 주고 사왔고요 다 유즈돼요 음 어 천하 뭐 들을까요? 서라본 들을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깔끔하고 여기에는 A 사이드부터 D 사이드까지 이렇게 트링 리스트가 있고요 아 사이드 C로 아니다 포카다츠 문 빔스 들을까요? 미스터리 들을까요? 쉽지 않네요 C나 D 중에 더 먼저 보이는 걸로 들을게요 이게 C C가 먼저 보였으니까 C로 이게 C 사이드 트럭 시사이드 트럭 키드 깨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다. Thanks for the memory of candlelight and wine castles on the Rhine the Parthenon I don't get this word here Parthenon one more time we can go home Parthenon I don't get this wor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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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너무 신기한 관계에요. 진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맞죠? several thousand times we feast, many is the time that we fasted some of our minds were quite unusual. and many is the time that we fasted And no harm done and thanks Thank you, thank you for this memory Of sunburns at the shore Nights in Singapore And nights have been a headache But you never were aboard Oh, so thank you This one Why don't you put plastic on it? I think this one is the end of the bridge But It's not the end of the brid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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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비다요? 저희도 유니버스 믿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전 공부하러 가요, 오빠.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요. 공부 잘해요. 당연하지. 카디가 예쁘죠? 카디건 예쁘죠? 샀어요. 샀어요. 새로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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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야 민낯도 해봐 민낯? 해야 될까요? 너무 더워서 여기가 열이 좀 밖에 제가 지금 창문 열어놔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좋아요 보여요? 얼마나 밝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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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 보여요 흐흐흐 흐흐흐 흐흐 흐흐흐 에덴 배고파 배고파 밥 못 먹지? 여러분 밥 추천해주세요 밥 밥 못 먹지 배고파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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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파스타 하면서 형고 보는 중 저 해주실 거예요 네? 저 해주실 거예요 파스타 맛있겠다 아 배고파 진짜 파스타 먹을까 신호 형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아 소중이네 형 어디예요? 형 파스타날 리조또 먹을래요? 파스타날 리조또 그러면은 먹을까요? 저 그 그 포장해가지고 뭐 크림 파스타 아 버섯 크림 리조또 오케이 네 그럼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호 형 것만 시키는 이유는 저랑 같이 타는 멤버들 중에서 이거 지금 먹는 사람이 신호 형 밖에 없어요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그 그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버섯 크림 리조또 하나랑요 소고기 크림 리조또 있죠 네 그거 두 개랑 이제 사이다 하나랑 콜라 하나 포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분 진짜 친절해요 제가 4년째 통화하는 분인데 감사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해요 이렇게 이렇게 다정할 수가 덕분에 좋은 아침이 되겠군요 엄청 맛있어요 일리조또 저는 소고기 일리조또예요 배고파 배고파 흠 흠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자 좀 뵙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심지어 얼굴도 없는데, 맞죠? Take yourself, Kina Take yourself too, Universe How is your morning been? Good morning I just woke up, how are you? Beautiful Good morning Where is your 형? 우리 형들 어디있냐면 몇 명은 샵에 있고 몇 명은 준비 중이에요 저희는 이제 갈 거예요 안녕 놀랬죠?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버려서 나가버렸어 저 시작할게요 여러분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진짜로 그 팬카페에 저를 위해서 써주신 글들 진짜 다 읽고 너무 행복해요 기분이 굉장히 좋답니다 영감을 얻으려고 부탁드린 거였는데 힘을 얻고 갑니다 아무튼 저 갈게요 오늘도 진짜 최고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믿죠? 사랑해요 안녕 좋은 하루 보내요 입술 내밀었는데 못 봤죠? 아무튼 저 갈게요 빠이빠이 Peace